정말 마술사예요. 기가 막힙니다. 모든 시청자분들이 하나 둘 셋 넷을 했을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자 선진 허선 준비됐죠? 네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멈춰 유승범 7투 할 수 있어 나 웃으면 만 원이야 벌금 만 원이야 지금부터 웃으면 만 원이야 어떤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즉 안 웃었는데 탈락했어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사과하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하셨습니다. 뒤로 자리해 주세요. 고생했습니다. 자 이제 양하영 씨와 혜인 씨가 탈락하면 바로 우승이에요. 바로 우승이에요. 괜찮다. 집중해 주시고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멈춰.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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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2초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뜻사랑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잃어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에 지어진 마법 정원으로 와요 색색의 보석 꽃과 노릇이 다 달콤한 우리 뜻사랑 양하영 씨 비교적 어려운 노래인데 잘 넘어오셨습니다 양하영 좋아요 다시 우리 성우 선음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오렌지 캐러멜 상하의 로맨스 빠졌나 봐 빠졌나 봐 빠졌나 봐 러비 마이 고이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너의 마음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만난 마 고이 배 퍼센트 나뉘어 배이비 아아아아 내 꺼 해줄 거지 으 으 으 게이비 아아아 아아 보고 싶은데 다같이 나의 희망 베이비 샹샹샹 나의 샹하이뻔 자꾸 자꾸 봐따 베이비 샹샹샹 대체 넌 뭐야 불쌍불쌍 날 울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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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골쨍골쨍해요 이 팀이 성공해야 우승이고요 만약 실패하면 두 팀 최대결입니다 잘해주세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자 여기서 혜인이씨와 양하영씨 성공한 우승입니다.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. 아 잠깐만요 지금 결승이 시작한지 약 7분이 흘렀네요. 흘렀네. 정확하시네요. 슬로우로 붙여야 되나 우리가?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롤레 돌려 주세요. 스톱! 조덕배 큰일 났습니다. 아 행복해요.